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기본질서, 상권분립, 법의 지배 이 같은 용어는 법에 결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단히 귀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1월 17일 날 변호사 130명이 1월 8일에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와 1월 13일 날 제시된 법무부의 검찰직재 개편안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30명 가운데서는 전 대한 변협 회장 5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에서는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 하에서 이번에 정부의 무리한 조치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을 차곡차곡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47대 전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신영무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 같으면 이번 조치는 사법 방해제에 해당한다. 당연히 탄핵감이다. 인사권 남력으로 직권남룡제로 구속될 사안이다. 특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 자체를 해체해버린다면 이는 맹백한 직권남룡제에 해당한다. 성명서 전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핵심 포인트와 성명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수사 방해 의도를 가진 최악의 선례를 한국에 남겼다. 우리는 1월 8일 검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이다. 과거 군사 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룬 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문정부가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겁니다. 이 나라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후퇴시킨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욕하는 것이다. 유천생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인사입에서는 공정한 인사권 행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법무부가 1월 13일 날 반표한 법무부 직제 개편안, 검찰 직제 개편안은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검찰 인사도 모자라서 직접 수사부서도 13곳을 향사 공판부로 바꾸는 직제 개편안이 기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 부패 수사부 두 곳은 조국 전 장관 비리 사건, 삼성물산 제1모직 인수합병 의혹을 수사해왔다.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다. 조세범죄수사부는 조국 전 장관 측 사무펀드와 관련된 상상인 그룹 수사를 맡아왔다. 폐지 대상인 서울 남부지검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라제 내 미공개 정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 부서가 사라지게 되면 국민적 의혹의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검찰 직제 개편안, 슈미애 장관이 등장한 다음에 만든 검찰 직제 개편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조국사건, 조국펀드 관련된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선거 관련 선거 모든 부분을 다 은폐하거나 덮기 위한 것이다는 부분이 바로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는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방해 시도를 하는 것일까?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에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가 없다. 역사를 보더라도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현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욱더 역사적 단죄와 범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 정권이 자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모든 게 다 수사방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 시행된 것이 수사방해하기 위한 거죠.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월 8일 검찰 고의 인사 실시. 1월 13일 검찰 직제 개편안 법무부가 제시한 겁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법조인들은 군사정부화에서도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들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결국 독재 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독재 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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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